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no she doesn't walk 그 공원으로 그쵸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쵸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래서 세가지 종류의 문장중에 두번째 하다시죠. 그러면 이런 대답은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쵸 does she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세트 나의 바지는 축구 시합 끝난 다음에 더러워질까요? 라는 표현 차근차근 갈까요? 하나씩 갈까요? 날참 바로 갈까요? 하나씩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my pants my pants be 그렇죠 그렇죠 my pants 누가 my pants stop will get dirty 그래서 세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양념시고 dirty의 뜻이 뭐니까 더러우니까 뭐가 필요하다 be가 필요하다 더럽다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문장 그러면 첫번째 단계 내 바지는 더러워질건가요? 그렇죠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문장완성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랬더니 어 그래 당연하지 축구 시합 했는데 더러워질거야 라는 대답이었죠 그래서 my pant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그래 그것들은 더러워질거다 ok 그렇죠 yes they will be dirty 이런 대화 기억나십니까 ok 계속해서 다음표현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라는 표현 차근차근 바로 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한개씩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봅니다 your brother 그렇지 fight 그래서 세가지 문장의 종류중에서 뭐 두번째 하다시죠 그러면 첫단계 너의 형은 싸우니?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문장완성 조금만 더 빠르게 뭐라고 Don't you do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래서 my brother 대신에 T 그래서 아니 그는 싸우지 않는다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누나랑 안싸워 언니랑 안싸워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타근타근 바로 바로 그래 넌 언제 배가 고프니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나는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파 이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잠에서 깨어날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라는 대답이 기억나나요 해볼까요 일단 무과다부터 만들어야죠 여기서 대답은 누가 나는 뭐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부터 만들어야죠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아요 No no he doesn't make 아이스크림 No he doesn't make 아이스크림 No he doesn't make 아이스크림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두 번째고요 이런 대답은 그가 아이스크림을 만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니 그렇죠 Does he make 아이스크림 Does he make 아이스크림 No he doesn't make it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라는 표현 차근차근 바로 바로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가니 Where number is it Where number is it It Oh. 오! 왜 남겨 Where is it 오케이 그래서 틀렸는거 눈치챘어요 go 했듯이 뭐해요 가다 여기 뭐 이름도 안쓰고 부모님 확인도 안 받아왔어 응 지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어 응 언제 하라 그랬는데 배준 옷이 바쁘신가 봐요 자 그래서 왜 이즈 입고가 아니고 뭐다 자 차근차근 가야 되겠네요 해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것은 간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go 맞아요 그래서 세가지 종류 중에서 뭐 두번째 그러면 2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근데 it go 에요 어 그것은 간다는 it goes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첫단계 그것은 가니 does it go 운전완성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그것은 화성으로 갑니다 it goes where does it go it goes to the mars 이런 문장 배웠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곱번째 그는 배가 고파요 is hungry 그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isn't hungry 그는 배가 고프니 is he hungry 오케이 그런것들 첫번째 문장 b 동사에서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것들 배워봤을때 나왔던 문장이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걔들 공허해서 놀지 않아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래서 세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두번째 하다시 그러면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 they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니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바로 그래서 넌 뭐 만드니 그렇죠 뭐라구요 what do you make 안녕하세요 what do you make 그래서 세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랬더니 나는 아이스크림 만들어 I make 아이스크림 난 쿠키들을 만들어 I make 쿠키즈 그런 문장도 배워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구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8문장 2번까지 했으니까 묻고 답하는것 같아서 18문장 잘했습니다 오케이 very good 4 4 5 5 5 5 5 5